여러 명이서 여기 안으로 들어가라고 어머, 허기화기 왔어 어머머머머머 자, 프로젝트 플레이 타임 하핏 플레이 타임의 멀티버전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돼서 지금 먼저 선점하려고 가지고 와봤는데 튜토리얼 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플레이를 좀 해보죠 아니 근데 한글정발이라고 해놓고 지금 자막이 한글지원이 안되거든요 아 근데 그래픽은 파피플레이타임이랑 똑같네 기차에서 지금 내려가지고 요렇게 온거 같애요 이번에 새로나온 친구죠 이게 서버 문제 때문에 출시가 계속 미뤄졌다가 이번에 출시를 했는데 어? 어 어어 이렇게 한손을 대고 있는 상태에서 미니게임을 발동시킨 다음에 두번을 맞추면은 두번을 맞추면은 되는거네요 반대편 반대편 어? 어? 으악 와 이거 되게 오래 걸린다 와아 와아 야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미니게임? 헉 어렵다 그리고 아 손발력 게임 또이 파트? 콜렉트 토이 파트 라이크 디스 앤 이거 말하는거야? 뭐야 무서워 이거 왜 왜 왜 잘려 있어? 디퍼지트 토이팟 저쪽에다가 장난감 부품을 넣으래요 쉬프트를 누르면 달릴 수 있구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허기허기가 깨어났대 여기 여기로 못가는데? 저희가 가져야 정상 아니야? 아 셔터를 닫으라고 아 표시가 이상하게 돼있잖아 풀다운이 왜 저기에 있어? 여기로 떠야지 아 이렇게 닫아서 못오게 할 수 있구나 아니 난 닫으러 다른데를 가라는 줄 알았지 난 못봤어 유즈 그래플 헉 저기를 넘어가야되요 오 이거 2에서 나왔던 시스템이네 당겨 꼭 눌러서 당길 수 있어요 야 되게 오래 걸린다 여러 명이서 여기 안으로 돌아가라 어 어머 폭이 오기 왔어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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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부러 낚았네 지나갔다고 해서 나왔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어? 잡히면 여기로 빠지게 되는데 허기허기들이 못나오게 여기서 이렇게 막고 버티면서 저기요? 이거 맞아? 버티면서 다른 사람들이 구조해주길 기다리는 시스템인가봐요 이제 울려줘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된다 된다 나왔다 오오오 꺼내줬어 꺼내줬어 이렇게 구해줄 수 있구나 다른사람이 자 다시 당기래요 아니야? 아 여기에서 다른사람들을 당기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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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인으로 돌아가래 기차로 돌아가는게 최종 목적지구나 나왔어 아 이걸 눌러서 불러야 되는구나 데바드에서 문 열듯이 마지막 문 열듯이 오오오오오오 어 브금 되게 좋다 언제 와아악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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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반가워요? 아 무서워 곧 올거 같애 아니 근데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기다리는 서밖에 없어? 여기서 허기허기가 이리로 오면 어떻게 해? 열어줘 어 나도 나도 살았다 살았다 그래서 문을 닫으라고 그림자 열거 생산 피М meta 자 봣 엏 오! carries 너처럼, 너처럼, 너처럼 시작해야 돼. 너 ready? 우와! 내가 이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허기허기 플레이 하는거야? 뭐야 귀여워 때리는거 되게 살며시 헛! 헛! 이러면서 때리는데? 점프? 우와 모션 봐봐 하하하하하 하핳 보이는 모든걸 죽여버리래요. 어? 이거 퍼즐 실패하면 표시 뜨는구나 아, 모션이 좀 많이 아쉬운데? 아니 진짜 어루만지는 수준이잖아요. 아아 쓰러진애를 다시 집을 수 있구나 얘를? 집어서? 왜 이따구로 집어? 샌드 더 서바이벌 투 더 피닝 핏 아아 아아 애들이 꺼내줬던 그 위치에 우리가 이렇게 버릴 수 있구나 그렇구만 그렇구만 이를 눌러서 미니 허기허기를 배치할 수 있어요 다섯마리 천 마리 혀야 열렸다 싸대기 너 어 쥐를 눌러서 사보타지 를 사용가능한데 어? 퍼즐이 고장났어 이 토이 파트는 뭐 어때? 못가져가? 서우치 포 서바이벌스 네일 브레이크 레프트 쉬프트 어 차징어택이 되네? 달려가면서 바로 그냥 죽여버렸어 아 여기 여러 명이 있었구나 쉬프트 쉬프트 아 쿨타임이 차고 있네 미니 허기허기를 배치해볼까? 반응이 없는데? 죽이고? 어 뭐야 미니 허기허기 좋아해 귀여워 서지를 찢어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다 죽이면 돼요 머저라구요 아 끝났네요 자! 요렇게 프로젝트 플라이타임 튜토리얼이 끝이 났습니다 이후에 저희 풀동부들이랑 같이 합방을 해서 재밌게 플레이한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쇼 다음에 보도록 하죠 노구아 정요 cot 어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